자소서 작성을 위한 분석 3대장입니다.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그냥 쓰면 안되죠. 당연히 안되겠죠. 분석을 해야되요. 어떤 분석이냐. 기업분석, 직무분석, 자기분석인데요. 분석이라고 말이 붙으니까 그냥 뭔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우리 이 세가지 중에 아까 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기분석 했잖아요. 나를 먼저 알고 취업하자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자기분석 부분은 그저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업분석과 직무분석. 이 말이 용어가 어렵다고 별로 위축될 필요 없고요. 제가 쉽게 눈두부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우리 기업과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회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 보셔야되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마 회사 홍보하는 메뉴가 하나 있을거에요. 회사를 홍보하는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 메뉴에 들어가서 그 학교 회사의 홍보자료라던가 회사의 보도자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지도 않고 그 회사의 자기소개서를 쓴다. 면접을 본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이라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의 경영이념이나 비전들 이런 것들 반드시 보셔야된다라는거 보도자료들, 홍보자료들 반드시 보셔야된다라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원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그 회사는 홈페이지가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그 회사가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해주긴 하겠지만 회사 및 담당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걸 방법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는 안좋은 회사다 이런게 아니라 아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담당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만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게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자인데 이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선생님이나 혹은 본인이 직접 전화를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다면 인터뷰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함께 허락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방문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 및 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일 경우에는 더욱이 그 회사와 관련된 기사와 기사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기사들까지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까지 출력을 하시든지 스크랩을 하셔서 정독을 하셔야지만 그 회사에 대한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이 끝납니다.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어렵지 않은 작업이에요. 단순한 작업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작업 하나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이 걸려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회사 담당자 인터뷰 방문 편지 이메일 전화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 제가 강의한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강의를 했을까요? 대학교에선 강의를 안 불러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부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몇 차례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실제로 따라해요. 뭘 따라하냐? 저도 실제로 편지를 써서 어느 학교에 들어간 사례가 있거든요. 원래 못 들어갈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한 적이 있어요. 편지를 쓴 거 하나만으로. 다른 학생들도 이걸 따라하더라고요. 너네 이거 반드시 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가 원하는 어떤 대기업 혹은 되게 유명한 지금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홀딱 빠져있는 그 게임 게임 회사의 한국지사 대표님 혹은 어떤 은행의 지점장님 혹은 어떤 공기업의 대표님 등등 학생들에게 진짜 편지를 써요. 학생들이 그럼 답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실제로 한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해도 되나요? 고민되는데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어요. 그 회사에 실제로 의정부에 위치한 어떤 특성아고등학교 학생이 거기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손으로 직접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장님한테 편지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와서 우리가 실제로도 고절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깐 여기에 너희가 지원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라는 답장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여성용품이라던가 이런 선물까지 그 사장님이 직접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지사 게임회사인데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말만 하면 그냥 다 아는 게임이에요. 어 이거는 e스포츠에도 실제로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거기 한국지사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답장이 왔을까 당연히 왔겠죠. 왔는데 그냥 편지만 온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만든 홍보할 때 쓰는 그 맨투맨 티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담당자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엽서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답장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은행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만으로는 그 회사에 대한 직무 혹은 그 기업에 대한 분석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게 뭔데요. 인성은 기본이고요. 그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좀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해요. 나이 19살짜리 학생들이 직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 우리는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서 경력 8년치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은 중요한 파트니까요. 직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회사에 한 번쯤은 찾아가서 담당자와 편지를 쓰든 이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그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정확한 직무 분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뷰 전 미리 준비할래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한 번 오래요. 그럴 경우에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옷 사야 된대요. 아니 옷 사지 마세요. 뭐 옷을 사요. 뭐 입고 가야 돼요. 교복 입고 가야죠. 교복. 당연히 교복을 입고 가야죠. 옷 사지 마세요. 엄마한테 뭐 뻥쳐서 엄마 나 옷 사야 돼. 인터뷰 가야 돼. 그렇게 거짓말치지 마시고요. 교복을 입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막 엄마 나 악세사리 시계 사 갖고 가야 돼. 나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교복 입고 가세요. 교복 입고 가서 내가 전날 준비한 인터뷰 질문들을 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 안 하고 가면 담당자들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주려고. 철저하게 내가 이 회사에서 뭐가 궁금하고 취업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 질문을 지혜롭게 작성을 하셔서요. 학교 선생님께라도 부탁을 하세요. 방문이 확정이 되면.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할 때 이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기를 준비해 가세요. 녹음기 구입하기 어려우면 핸드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냥 무단으로 안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고 녹음 버튼 누르고 핸드폰 넣고 인터뷰 하시면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난 거고요. 담당자랑 이야기 할 때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나중에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먼저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굳이 이렇게까지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뭐 원서 넣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꿈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되게 소중해요 우리 꿈이라는 건. 그냥 원서만 넣어서 가는 대학교 과연 내 꿈이 그렇게 소중한데 원서만 넣으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 대학교 혹은 그냥 원서만 넣으면 나 받아주는 그 회사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원서만 넣으면 받아주는 그곳 의미가 있을까요? 내 꿈이 그렇게 소중한데 내 그 소중한 꿈 이루려면 굳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죠. 취업이 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특성아고 학생들 중에 취업에 대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취업이 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학교 언니 오빠들 보세요. 형 누나들 보세요. 취업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대학생들. 근데 우리 특성아고등학교 어떨까요?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재미 우스갯스리로 표현하자면 국가와 학교에서 제발 취업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대졸들은요. 물론 학교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발벗고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졸업한 형 언니 오빠들은. 근데 우리 특성아고는 회사에서 학교로 전화가 와요. 이번에 그 학교 학생들 몇 명 좀 보내달라. 또 우리 취업 부장님들이 비타 500 박스 딱 두 박스 들고 박카스 F 박카스 D 이런 거 딱 두 박스 들고요. 업체를 찾아갑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원서 좀 받아주세요. 원서 좀 주세요. 선생님들이 직접 회사를 발굴하시려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그리고 요즘 특성아고등학교는 1교사 1기업 발굴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인문과목 선생님들까지 업체를 발굴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또는 취업률을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 특성아고등학교는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아닌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취업 절대 흔한 거 아닙니다. 우리 되게 풍요로운 곳에 있긴 있어요. 사실 취업이라는 곳에. 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걸 찾기 위해 내가 손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회사 담당자 인터뷰 방문 편지 이메일. 안 되면 어떡하죠? 선생님.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다양한 특성아고학생들 사례들. 그 친구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그 친구들이 한 번만 시도했을까요? 될 때까지 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인디안들이요. 기후제를 지내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려요. 왜일까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거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린 젊으니까. 아직 특성아고 고등학교 청소년이니까.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실패하다 보면 결국 성공을 한 번쯤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성취감이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사이타마 같죠. 근데 어떡하죠. 이게 맞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밟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 고졸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분석 그리고 직무분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소서 준비 3대장 그중에 기업분석과 직무분석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해서 미안. 좀 이따 봐. Mein Jill têmme物하십니까? 고맙습니다. molar a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